안녕 오늘은 꼬물꼬물 누굴까 읽어줄게요 보린 글 이선주 그림 사파리 꼬물꼬물 누굴까 파르파르 숲에는 누가 누가 있을까 하늘에서 맴맴 바람타고 맴맴 누굴까 잠자리가 날고 있네요 어때 나 높이 날지 나무에서 으라차차 턱을 잡고 으라차차 누굴까 사슴벌레가 씨름하네 어때 나 씩씩하지 풀숲에서 동동 줄을 타고 동동 누굴까 거미가 집을 짓네 어때 내 솜씨 좋지 꽃잎이로 사뿐사뿐 꿀을 찾아 사뿐사뿐 누굴까 나비가 내려앉았네 어때 내 날개 예쁘지 잎사귀에 꼬물꼬물 먹이차자 꼬물꼬물 누굴까 무당벌레가 기어가네 어때 내 전문이 예쁘지 땅에서 영차 너도나도 영차 누굴까 누굴까 개미가 먹이를 물고 가네 어때 나 힘세지 파릇파릇 숲에는 벌레들이 와글와글 오늘은 꼬물꼬물 누굴까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 빠이빠이